주옥아 레몬에이드 만들거에요 어떻게 만들거에요? 일단 퍼스트 레몬트리에서 레몬을 도구가 엄마 맛있는거 끓여가지고 어 맛있는거 끓여가지고 도구가 도구가 엄마 맛있는거 이거 이거 끓여가지고 오 그게 뭐에요? 이름이 뭐에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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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엄마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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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맛있는거 끓여주는거야? 뭔데요? 제목 그 이름이 뭐에요? 음식 이름이 뭐에요? 요리 이름이 뭐에요? 요리 이름이 뭐에요? 소리가 요란하네요 여기 맛있는것도 많아 여기 맛있는것도 많아 여기 맛있는것도 많아 맛있는것도 많아? 여기 수호도 많아 어 그래? 수호도 많아 수호? 수호도 많이 있어? 누나도 많이 있어 누나도 많이 있고 수호도 많이 있어? 여기 이모도 많이 있어 전부다 다 수호 요리 기다리고 있어? 그럼 빨리 수호 요리 해줘야겠네 수호는 여기 없어 수호는 여기 없어 여기 없어? 그럼 어디있어 수호도 지금 맛있는거 먹고싶다 기다리고 있는데 수호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야되나? 수호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수호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 여기도 타요 넘넘 엄마도 타일까? 엄마도 탈까? 엄마도 탈까? 엄마도 탈까? 어디타? 엄마도 여기 타일까? 엄마도 여기 타일까? 엄마도 여기타? 그래 여기타자 저기 엄마 대신에 저기 엄마 어디있어? 엄마 데리고 와봐 엄마 데리고 와 엄마 어딨어? 엄마는 이거야 엄마 이거야? 엄마가 여기 타면 되겠다 엄마 태워줘 자동차가 꽉 찼네 자동차가 꽉 찼네 이제 주효가 주효식당에 왔어 주효식당에 와서 주효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줘야지